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show.com 안녕하세요! ginc한 메뉴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하고 약불닭인가요 그냥 걸어봅시다! 소리가 더 나요 쫄깃쫄깃 고소한 고소는 닭다리 칼칼 쫄깃쫄깃 오징어 고소하고 아름다워요 다음은 아삭아삭 맛있다.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이 많이 빠져서 맛있네요 다음은 바삭하니 치즈베리맛 초콜릿 아쉽고. 너무 맛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닭다리 아삭아삭 닭다리 너무 맛있어요 뱃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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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치즈볼 쫄깃쫄깃 양념치킨 비빔밥 오징어 흑흑 마요네즈 흑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또 못 먹으면 진짜 맛있다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맛있을때 맛있게 먹으면 달콤하고 매콤하면서 구워두는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그리고 있는 감자ам게임 굽게 마늘에 배角이 정말 좋아요 마요네즈 자, 제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